안녕하세요. 와이언스입니다. 오늘은 화학과 과학의 신비한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트머스 지시학의 흥미로운 역사와 다양한 활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트머스 화학 지시학은 특정 개인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학 분야에서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학 지시학은 주로 이끼류에서 나온 색깔 변화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화학 지시학의 정확한 발언은 특정 발명가에게 돌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화학 분야에서의 누적된 관찰과 개발의 결과물입니다. 리트머스는 18세기까지는 이미 산업 및 실험 화학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화학 지시학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기여한 화학자와 과학자들 중 일부는 칼, 비렐름, 셀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화학 지시학의 발명은 특정한 개인에게 돌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 분야에서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pH 개념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화학적인 산과 연기를 식별하기 위해 리트머스 지시학이 개발되었습니다. 리트머스 지시학은 주로 리트머스 식물에서 추출한 카를맹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미세한 지각 또는 종이 표면에 처리되어 산성과 알칼리성을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트머스 지시학은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활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실험 리트머스 지시학은 화학실험에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빠르게 식별하고 pH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질분석 물의 pH는 수질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리트머스 지시학은 물 환경에서 pH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며 수질 과학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의학 및 생물학 연구 생물학 연구에서는 pH 값을 조절하고 측정하는 데 리트머스 지시학이 사용됩니다. 세포 및 조직의 환경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품 산업 식품 제조에서는 제품의 산도와 염기도를 조절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리트머스 지시학을 활용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환경 연구와 모니터링에서는 물 및 토양의 pH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및 생태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트머스 지시학은 화학 실험, 환경 연구, 식품 산업, 의학 및 생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화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트머스 종이는 실험실과 교실에서 귀중한 도구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를 식별하는 데 계속 도움을 주며 화학 교육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우리는 리트머스 종이를 넘어섰습니다. 고급 pH 식정기와 전극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트머스와 pH 식정은 과학의 방향을 형성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발견부터 현재와 미래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pH는 여전히 기본 개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리트머스 지시학의 발명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와이언스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